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는 듣지 않아 함께 듣던 순간이 떠오르니까 요즘 헛한 드라마 발라드 없는 게 없으니까 내 플레이리스트에 넌 통신 나는 노래 니가 떠날 줄 알면서도 애써 담담한 척했던 내가 정말 미웠겠지 그땐 그게 최선이라 웃으며 보내야 한다 울고 싶진 않았었지 사실 난 노래 정말 괜찮지 않아 누구라도 괜찮냐는 모르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는 듣지 않아 듣지 않아 함께 듣던 순간이 떠오르니까 떠오르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 발라드 없는 게 없으니까 내 플레이리스트에 넌 통신 나는 노래 누구라도 괜찮냐는 모르면 누구라도 괜찮냐는 모르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 없는 게 없으니까 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는 듣지 않아 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는 듣지 않아 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 없는 게 없으니까 니가 떠난 후로 발라드는 듣지 않아 함께 듣던 순간이 떠오르니까 그час vessel 위로 발라드하고 아침 일